신작 영화의 공세 속 이번 주 당신의 오감을 자극할 영화를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읽어주는 남자 호상진입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담담한 고백 속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 영화 고백입니다 배우 박하선의 4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으로 주목받은 이 작품은 아동학대라는 시의성 있는 소재로 많은 관객들에게 울림을 선사 독립예술영화 박소피스 1위를 기록 중인데요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은표되어는 참혹한 실체 영화 고백 지금부터 꼼꼼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유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범죄 성명서가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국민 1인당 천 원씩 모아서 보내라 1억이 안 되면 아이를 죽이겠다 국민 성금을 요구하는 전대미문의 유괴사건 납치된 아이가 누군지조차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사건이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데요 유괴모금계좌가 복지센터 후원계좌라는데요? 아예 후원계좌면 돈이 목적이 아닌 건가? 그로 인해 덩달아 바빠진 신입 경찰 지원 천 원 내는 건 선생님 마음에 따르셔야죠 그런데 그녀가 지구대 cctv 영상에서 난딕은 얼굴을 하나 발견합니다 손 안의 주인공은 유괴사건 당일 지원이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의문의 여자 혹시 무슨 곤란한 일 있으세요? 도움이 필요한 듯 보이는 모습이었던 데다 한 아이와 사라지던 뒷모습까지 지원은 불현듯 그녀가 용의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사회복지사라는 그녀의 직업까지 사건과 연결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러던 중 학대 부모들과 유독 세게 부딪히던 복지사 오순이 보라라는 아이의 아버지와 심한 몸싸움을 벌인 사실까지 알게 된 그녀 그 여자는 어땠어요? 아주 그냥 고삐가 풀려있던데 그 길로 오순을 급히 찾아가 보지만 박우수씨가 이곳에서 일한 건 맞는데 이제 없어요 지난주에 그만뒀거든요 묘연한 그녀의 행방 그런데 유괴사건 발생 5일째 오순과 다퉸던 학대 부모 보라의 아버지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언뜻 사고사로 보이는 사건 그러나 현장은 모든 것이 조작돼 있었죠 경찰은 이제 의심의 화살을 복지사 오순에게로 돌리는데요 근데 아이를 유괴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나? 아버지는 죽고 아이는 사라진 의문점 투성이의 사건 과연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치밀하게 꾸민 재신 걸까요? 대체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던 걸까요? 이 영화 볼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이들을 위해 영화 속 매력 포인트 그곳에 책갈피를 꽂아드립니다 좋다 영임남이 꽂아드릴 고백의 무비 책갈피는 불편함을 덜어낸 작품의 섬세한 연출입니다 아동학대라는 무거운 소재 살인과 유괴라는 어두운 미스터리를 접목해 풀어간 영화 고백은 범죄 드라마 장르임에도 아동학대 사건을 결코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데요 학교에서 보라는 어떤 아인가요? 아시겠지만 보라는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좀 섬뜩할 때가 있어요 다만 늘 의기소침하고 또래 아이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학대 아동의 모습을 그려내므로써 학대로 인한 상은은 신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남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영화 고백의 진정성 있는 태도는 지금 바로 BTV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걱정하지마 우린 언제나 너의 편이야 지금부터 영화 고백의 핵심 명장면을 편집 없이 1분 동안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사 오순과 보라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스토리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보라야 오순이 선생님이 선물 사왔는데 같이 볼까? 복지사 선생님들의 관심이 별로 달갑지 않은 보라 선생님이 태워줄까? 이에 오순은 아이와 친해지기 위해 자전거 타기를 제안하는데요 꽉 잡아 안 그러면 떨어진다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연 듯한 아이 네 힘들지 않았어? 내일도 와요? 보라가 오라고 하면 올게 그럼 이제 학교 빠지면 안 돼 알았지? 네 아, 보라야 자 이거 내가 만든 김밥인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오늘 체육대회잖아 어제 보라집에서 가정통신문 봤거든 내 번호 알지? 내 번호 알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해 알겠지? 지금 영인남이 소개해드린 영화 고백은 BTV로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꾼 스펙터클 생존 스릴러 영화 더 터널입니다 노르웨이 깊은 산속에 위치한 한 터널에서 대참사가 발생 그녀지간이 생이별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사연일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크리스마스 2분날 모처럼 휴가를 받은 소망관 스테이는 딸 엘리서에게 조심스레 연인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탈노? 음...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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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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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떠난 엄마를 배신하는 것만 같아 아빠가 야속하기만 한 엘리서 엘리서 도망치듯 할머니 집으로 향하는 오슬로행 버스에 몸을 씻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버스와 정반대편 터널의 동쪽 입구에서 진입하던 유조 트럭 한 대가 돌발 상황에 순간 중심을 잃고 터널 외벽과 충돌하고 맙니다 급히 신고 센터로 전화를 걸지만 터널의 트럭 센터로 전화를 걸지만 터널 마이크 통신 상태가 좋지 않은 듯 자꾸만 연결이 끊기는데요 할 수 없이 직접 트럭을 살피는 운전자 그때 유조 탱크에서 유출된 기름 탓에 결국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한편 출동 명령을 받고 터널 서쪽 입구에 도착한 스테인 터널 안에 자신의 딸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가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그 시간 딸 엘리서가 있는 버스 안은 엇갈리는 의견이 난무 소란스러운데요 엘리서 그때 나서서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침착하게 대피소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엘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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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꼭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한편 터널 진입에 난항을 겪던 스테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무도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않은 지옥의 터널 스테인은 딸을 구하겠다는 일념하에 혈혈 단신 목숨을 내놓고 진입하는데요 가빠오는 숨을 참고 마침내 발견한 버스 그러나 엘리서는 이미 이곳을 떠난 뒤였죠 이제 남은 건 딸이 남긴 마지막 힌트 과연 시간이 흐를수록 최악으로 치닫는 이 터널에서 그는 딸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영익남이 발견한 이번 영화의 무비 책갈피는 현실처럼 느껴져 더욱 스리는 영화의 재난 상황 묘사입니다 사실 이 영화, 노르웨이에서 실제 발생한 8번의 터널 폭발 사고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영화 속 터널한 비상구가 없다는 설정 또한 실제 노르웨이 터널의 문제점을 고집은 것 뿐만 아니라 영화는 폭발 사고 발생 뒤 유독 가스로 인해 사람들이 질식하는 광경을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극한 상황에서 부녀가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장면은 재난안전교육 교본이 따로 없을 정도였죠 이처럼 다큐멘터리 버금가는 부녀의 터널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비TV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지금부터는 영화 더 터널 속 하이라이트 명장면을 편집 없이 1분동안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빠에게 이전의 자랑스러운 소망관인 스테인 그의 처절한 활약을 함께 만나보시죠 신고센터로 걸려온 한통의 전화 안드레아는 어린아이들을 모른척 할 수 없는데요 결국 스테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녀 한참을 헤맨 끝에 아이들을 찾아낸 스테인 하지만 그도 이제 한계치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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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인남의 영인남 이 작품들은 지금 바로 모바일 BTV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 모바일 BTV를 다운 BTV 셋톱박스 하나로 스마트폰을 최대 4대까지 연결해 온 가족 모두가 즐겁게 감상하세요 지금까지 영화 읽어주는 남자 오상진이었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보호종류 아동 아형 어떻게든 살아보려 발버둥 쳐보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빨리 어른이 되라고 다그칠 뿐입니다 한편 홀몸으로 술집에서 일하며 갓난쟁이 아들을 키워야 하는 여자 영채 그녀 역시 삶의 무게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언니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기댈 언덕 하나 없는 두 사람의 만남 일찍이 어른이 되어야 했던 아이와 철이 덜 든 아이 같은 어른의 성장 스토리 영화 아이입니다 수급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현금 일자리를 알아보던 아형 친구의 소개로 베이비 시터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막말 면접에 동의 없는 신분 확인까지 점입 가경입니다 결국 취업의 성공 과거 보육원에서 어린아이들도 돌봤겠다 전공도 아동학과겠다 아형은 야무지게 혁예를 돌보는데 유일한 걱정은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는 아기 엄마 영챗뿐 그렇게 다소 아슬아슬하지만 베란다에 있는 유무차 써도 돼요 악속 있어? 아냐 그건 아닌데 혁의 시기에 새로운 거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면 좋다길래 서로에게 보폭을 맞춰가던 어느 날 어머나 애기가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한번 알아봐도 되죠? 아냐 죄송한데 누구시냐고요 궁금하면 애 엄마 불러요 영챗은 망한 XX 부르라고 다짜고짜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온 여자 혹시 빚쟁이? 아니면 영챗 가족? 나 혁이 보러 온 거야 네가 혁이를 왜 보러 와? 어? 그럼 돈을 주든가 내가 주장했지 XXXX 언제 알고보니 그녀의 정체는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아이를 사고파는 입양 브로커였습니다 그래서 혁이 보내려고 하셨던 거예요? 미쳤냐? 내가 파는 척하고 돈 받고 터끼었지 안 그러면 보육원 보낸다고 뭐 이 XXX 하는 거야 미친 XXX 응? 갈수록 일터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던 터라 더욱 심란해진 영채는 엄마야 엄마 엄마 싫어? 왜 엄마가 싫어? 아기 침대에 가드를 내려놓고 출근을 해버리고 혁이는 그만 크게 다치게 되죠 이게 두개골 골절인데 경과를 좀 지켜보시죠 자칫 아이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난 영채 언니 저 진짜 아니에요 니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가라고 고객님? 잔액이 부족하다고 뜨는데 아니 뭐 120만원이나 나와요 네? 게다가 지금 형편에 도저히 감당 못할 병원비까지 막다른 곳에 몰린 그녀는 해서는 안 될 결심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하루하루 살아내려 애썼지만 매번 새롭게 펼쳐지는 가시밭길에 희망보단 절망을 떠올리기 쉬운 이들 언니보다 더 힘들게 애껴 오는 사람들 많아요 언니만 힘든 척 하지 마 과연 아영과 영채의 고된 자립기는 이대로 좌절되고 마는 걸까요? 상처 가득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는 두 사람의 만남과 자립의 성장통을 그린 영화 I 너 왜 나 술집 다니는지 안 궁금해? 나이 별로 저도 질문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괜히 질문받으면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했나 생각해봐야되고 오... 멋있는데 여기서 영화의 제목인 I는 영어로는 나를 뜻하는 알파벳 I로 홀로 서기를 위해 애쓰는 보호종류 아동 아영과 싱글맘 영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는데요 여기에 자폐하의 심리를 탁월하게 그려낸 영화 증인 신관계 시리즈를 통해 쌍천만 배우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배우 김양기와 영화 방자전부터 기도하는 남자까지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보유하고 있는 배우 류현경의 환상적인 연기 앙상블까지 탄탄한 완성도를 자랑하고 있는 이 영화 이건 특급 칭찬이야 그러나 이 작품의 메시지를 확실히 전한 진짜 히트맨은 따로 있었으니 미... 왜 때려 빨리 가 애X 혼자 두고 뭐하는 짓이야 나와 바로 극중 영채가이라는 주점의 마담 미자로 열안한 배우 염혜란입니다 야 이거 진짜 미친XX 이거 언뜻 거침없는 언행 탓에 악역으로 보이기도 하는 그녀는 인생 원래 고우다 레츠 고우 할 때 고우 아니고 쓸 고 못 먹어도 고우 아니고 빌어먹을 고우라고 철학자 나셨네 철학자 나셨어 영채의 아들에 대한 걱정에 참교육 인생 명언을 추척하는가 하면 깡패야 왜 한 대 때려줄까 내 새끼는 저 때기 전에 청양고추도 먹었다 얼마나 잘 컸는지 보면 깜짝 놀란다 맛있어 가장 힘든 순간 갈 곳 없는 아영과 영채 모자를 보듬어 주기도 하니 그 경이로운 갭 차이 히트다 히트 그렇다면 지금부턴 영화 아이속 아영과 영채의 맵잔 순간을 히트 씬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영채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소식에 병원을 찾아간 아영 그런데 아영은 영채가 혁이를 브로커에게 넘겼음을 직감합니다 그러다 파양당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언니 파양당하면 어떤지 알아요 그럼 다시 보육원가요 그럼 애들한테 놀림 당하고 그거 싫으니까 아등바등 그게 얼마나 사람 미치게 하는 건지 언니가 아냐고요 너 뭔데? 어? 니가 혁이 낳았어? 니가 뭔데 혁이를 키우라 마라 난리야 자신이 낳은 아이를 나 몰라라 하는 영채의 모습에 아영은 폭발하고 맙니다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가서 니네 엄마 술팀 녀석 소리 들으면 뭐가 좋겠냐고 손가락질 받으면 뭐가 좋겠냐고 내가 내가 진짜 도와줄게 니가 혁이 버리지마 오늘 히트맨에서 소개해드린 영화 아이는 BTV에서 지금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대저택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수준급의 연주로 청중들을 숨죽이게 만드는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저 남의 집안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듯 보이나 귀족 부인께 선택받아 부유한 집안의 딸처럼 자라고 교육 받으신 반전매력의 엘리트 하녀 캐터리나 소녀의 연주가 끝남과 동시에 온갖 칭찬들을 쏟아내며 한창 화기애애하던 귀족들의 대화에 불쑥 끼어든 불청객이 있었으니 그저 다짜고짜 연주자를 내쫓아버리는 이 구역의 풀어불편러 집주인이었지요 아이고 건물주 느님이면 어쩔 수가 없지 전편인률적인 사랑 이야기에 지치셨다구요 도는 드라마마다 어설픈 시각효과로다가 피로감을 느끼신다구요 여기 스토리면 스토리 비주얼이면 비주얼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고품격 로맨스 시대극이 있습니다 오늘 극단적 두클립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이야기는 방영 후 유럽에서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하며 이제는 글로벌 단위로 그 클라스를 입증하고 있는 웰메이드 우크라이나 드라마 러브인 체인입니다 때는 19세기 말 여느 때처럼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저택에서의 하루를 시작한 한여 카테리나 하루 중 소녀의 첫 번째 일관은 이곳 집주인의 부인이자 전쟁에 나간 아들을 그리워하는 안나의 안색 살피기 그렇게 하녀와 주인의 관계가 모녀만큼이나 가까워진 사이 남편은 이웃집을 열심히 드나들며 제 자산에 대한 자랑이 한창이었지요 그러던 중 사교 현장의 끝에서 옆집 귀족의 딸과 이 농노 소녀의 운명적인 만남이 성사되고 손 맞춰 연주하는 피아노 건반 위 마침내 신분의 벽이 허물어지는 듯 하였으나 농노라는 이유로 늘 자유를 억압받아 온 카테리나는 스스로 귀족과 거리를 두게 되는데 그렇게 매번 도망치듯 높으신 분들과의 접촉을 피하며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우연히 집주인 부부의 방을 지나다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듣게 된 카테리나 그리고 소녀는 왜 자신이 이 집에서 귀족의 자녀처럼 키워진 것인지 난생 처음 큰 혼란을 겪게 되는데 한편 부인께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 그리고리는 금이 환양과 동시에 집안의 낯선 일을 마주하게 되고 바로 멜로렌즈 장착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남의 방에 노크 따위는 스킵해버리는 이상남자 곧장 카테리나에게 이른바 수작진에 돌입하는데요 다행히 선배하며 신이 내린 타이밍으로 숨막히던 상황은 종결 과연 귀족 뺨치는 비주얼로 묻 남성들의 연애 세포를 과다 생성시키는 소녀는 또 어떤 시련을 맞이하게 될까요? 우크라이나 방영 당시 동시간대 1위는 물론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러브잉 체인 시즌을 통틀어 사용된 드레스만 무려 200벌 이상 옷 한 벌의 무게가 10kg을 넘을 정도로 화려하다는 드라마 속 의상들은 단지 시대 고증을 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성격과 그가 처한 상황을 표현해주는 메인 요소라는 사실 이를테면 농노지만 귀족의 교육을 받고 자란 주인공 카테리나는 귀족과 농노가 있는 옷을 모두 착용하며 두 가지 신분 사이에 끼어있는 소녀의 처지를 보여주는데요 반면 순수 귀족의 혈통 나탈리는 주인공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화려한 의상들로 대비를 이루게 되죠 한편 이후 카테리나는 나탈리에게 노래 연습용 반주를 부탁받게 되는데 카테리나가 잠으로 마음에 들었던 이 귀족 소원이여 구의 상징인 연회용 드레스까지 과감히 공유하사 조금씩 그들 사이 우정이 싹트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던 중 마을 한편에서는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또 다른 영웅이 있었으니 옆집 누구와는 달리 인자한 미소로 하인들의 환영을 받는 그는 아니나 다를까 다른 또래 여성들에게도 남편감 원픽인 19세기 아이돌 한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했던가 외출이 길어진 카테리나에게 통곡에 퇴근길이 펼쳐져 있었는데 폭풍으로 뚫고 달리던 소녀의 마차는 순간 갑작스러운 위기의 직면 그때 주인공 앞 백마탄 왕자님 등장이오 안녕하세이 내 이름은 알렉세이 BTV 야 그만큼 사랑에 빠지셨다는 거지 누가 봐도 서로에게 반해버린 두 남녀 자 이들을 둘러싼 귀족 가문들의 시기와 질투어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리모컨의 빨간 버튼 딱 눌러서 복잡 미묘해진 감정 사이 얽히고 설킨 사랑쟁타의 전을 오션에서 직접 감상해보시지요 과연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져버린 이 자만추 회원들은 신분의 격차를 극복하고 로맨스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사랑과 자유를 위해 운명에 맞선 한 여인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된다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넘어 전 세계를 움직일 그녀의 파란만장 대서사실 헤메 드라마 러브인 체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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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